1. 신앙인과 애국 신앙인과 애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선민, 즉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주며 너희들은 곧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문에 이 땅의 각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가에 관하여 관계없이 어느 왕도 어느 대통령도 영원히 주인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백성들의 애국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애국심을 요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있고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동족인 북한은 핵폭탄을 만들어 우리에게 전쟁을 위협으로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시대가 변하면서 정치인들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의 가슴 속에 예전처럼 그렇게 깊은 애국심을 느끼기가 어려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표풀리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은 마치 하루살이처럼 내일과 후소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치인들이 나라의 곳간을 비워가며 던져주는 빵을 즐겁게 받아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3일 전 서울을 다녀왔어요 난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가는데 톨게이트가 딱 빠져나가는데 여자 소리가 들렸어요 결제 금액은 0원입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공짜라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는 전체 톨게이트가 평소에 다 공짜인데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톨게이드를 받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우리 톨게이트 비 공짜네 우리 어디 가자 이랬더니 그러면 여자가 갑시다 이러면 되잖아 가기는 어디로 가 이러는 거예요 꼬리 팍 내려버렸지 뭐 집으로 딱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목사인 저도 톨게이트 비 영혼입니다 이에 기분이 좋아지고 목적지도 없으면서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보면서 일반 백성들은 이게 아 공짜 빵 주면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리의식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한 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들이 나라 것이 내 것이고 타인의 것도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이 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집의 것만 아끼고 남의 것 아끼지 않아야 하고 나라 것 공공 것을 아끼지 않는 백성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그 나라의 품격은 땅덩어리가 얼마나 넘냐 그리고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민도의 낮고 높음을 따라 그 나라의 품격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 훨씬 더 넓고 사람들 인구수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지만 제가 인도를 다녀오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인도하면 존경스럽고 이렇게 막 본받고 싶고 가서 살고 싶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지지문하다 악한 영들이 너무 많다 잡신들이 너무 많다 제가 말을 다 할 수 없어서 골짜고 다닐 보면 너무너무 충격적인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예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조선 땅에 있을 때 여자분들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어 예수 믿고 이렇게 된 걸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에게 감사한 걸 더 많이 해야 된다니까 아이고 남자들은 주묵 가지고 여자들 남녀 칠세 부동세 부동세 저 어릴 적에는 교회 다닐 때 가운데 이렇게 천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이쪽에 남자들 앉고 여자들 앉고 그랬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살다 보니까 그전에는 너무 못 살 때는 우리 선조들이 절대 낭비하지 않았어요 돈 있으면서도 살리는 부잣집도 흥청망청하지 않았어요 밥해서 그냥 이렇게 간장 비벼서 먹고 멸치, 고추장 찍어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꼈느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우리 자식 때는 고생 안 시키겠다는 그 애초로운 자식의 후대를 향한 사랑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뒤집혔어요 정치인도 뒤집히고 우리 백성도 뒤집힌 게 뭐냐면 서주케가 있다 그 다음에 욜로족이 있대 내가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봤어요 서주케는 뭐냐면 다 쓰고 죽자 자식이고 뭐 없다는 거야 욜로족은 뭐냐면 YOL로 해가지고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서 너 한 번밖에 못 살아 이래가지고 인생을 즐기며 먹고 살자는 거야 이게 연세 많은 사람들이 볼 때처럼 이런 족속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젊다고 해서 그럴 줄 몰라도 연세 많은 사람들 또한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오랜 추석을 내가 처음 노른 추석을 처음 맞아보고 해보는데 곰곰이 갈 데가 있어야지 가지 말자고 하니까 그래 곰곰이 앉아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갚을 생각도 안 하면서 흥청망청 쓰는 사람은 이게 윤리의식이 무너진 거예요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지요 남의 돈 빌려가지고 흥청망청하면 그건 나쁜 놈이에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빚이 있는 사람은 딱 흐리툴로 졸라매고 빚을 빨리 갚아야죠 아멘합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빚이 1500조라다 원래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각 가정당 3000만이라고 하는데 빚덩어리 앉아있는 나라잖아 그런데 빚갚을 생각 안 하고 놀아가고 이렇게 막 하니까 이게 뭐가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된 건지 한마디로 나라가 미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일어나 땀을 흘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라를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잠시 오는데 켜려고 켠 게 아니고 차에서 이렇게 차가 이게 엔진을 끄니까 라디오 방송에 이렇게 걸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탁 뜯어들어 그런데 세상에 뉴스가 잠시 뜨는데 우리나라 조선업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중요한 사람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헝청망청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거나 차분이 있어서가 아니고 빚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 말이죠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어느 세력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지켜낼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 사상 속에 애국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 침공해거나 특히 공산주의자들을 침공해오면 제일 먼저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영혼이 살아있고 정신이 살아있으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빵만 주면 좋다고 양심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복할 수 없는 세력이 어디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무너지는 우리나라의 나라를 국가를 살릴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의뢰의 세계로 만들 수 있는 세력이 뭐냐 교회밖에 없고 성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되었을 때 그 독립선언물에 쌓인 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구 수가 1700만인데 1700만이면 그 뭡니까 30만이면 2%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도 안 되는 그 기독교인 수가 거의 반 이상 독립선언물에 쌓인했다는 것은 그 프로토리에 따지면 엄청 많은 것이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신석구 목사님은 그 선언물에 이렇게 사인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5천 년 동안 전해오던 우리 영토를 내대와서 잃어버리는 것도 죄인데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더 큰 죄악이다 하는 감동이 있어서 사인을 하게 되었고 잘 아시는 길선주 목사님도 이렇게 독립운동의 주모자가 될 것을 그 이성훈이라는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일어나셔서 우리 독립운동 하자고 그렇게 할 때 목사님이 공급히 기도하다가 조국을 구원하라 하는 감동이 일어나 독립운동을 막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군이 제일 싫어한 무리가 교회여서 당시 조선총독부 청국부가 이렇게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1919년 5월에 발표한 통계에 보면 박해를 받아서 전부 교회가 불타버린 수가 17교회이고 일부 파괴된 교회가 24개 교회고 그 다음에 많은 교회가 손해를 본 교회들이 41교회 그 당시의 교회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재산상 소리도 많았고 특별히 1919년 6월 30일에 기준점으로 투옥된 기독교인 내수가 2,19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항의운동하다가 체포되어서 구금된 사람이 2,19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교와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우리는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 이라도 항의운동을 하다가 구금된 사람은 다 합해서 1,56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럼 기독교인은 아주 수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2,190명이면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애국심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독립운동을 하고 건국 위하여 몸부림치며 목숨을 걸었던 분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김구 선생님도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우려고 노력한 분이고 이승만 전 대통령도 정말 기도로서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이름을 수많은 독립투자들 그리고 금국의 주도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어느 역사학자는 대한민국은 기독교인이 세운 기독교 국가다라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영혼이 사라져버렸을 때 나라를 사랑하고 재건할 수 있는 그 중심 세력은 어디까지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고 성도들 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 땅의 나라가 어느 한 대통령의 나라이거나 이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으로 신앙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주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극적인 것은 이것이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난 나라를 다시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되찾고 많은 눈물과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6.25의 이후에 잿더미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수많은 아버지들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소주잔 들고 길거리 나잡아 잠자고 미래 없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래서 길거리는 그린들과 죽음의 시체들이 막 산더미처럼 놓여있을 때 성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스웨덴에서 몰려와서 이 비극의 땅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고 술병 들고 있는 그 손에 성경청을 안겨주고 내일로 없이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찬송가를요 일하러가세 일하러가 아니 찬송 막 일하자고 일하러가자고 찬송할 만큼 하면서 백성들을 다시 꿈을 추고 땀 흘리게 만들고 허리띠를 출라매고 산업을 익힌 주도 세력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유심히 한번 보세요 딱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국가들은 다 선진국이고 잘 살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만하고 하나님을 믿자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다 가라나고 후진국을 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만큼 많은 교회들이 성황했었는데 천황숭배를 각일한 그 일로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고 그 땅이 공산당 공산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똑같은 동족 똑같은 땅댕어리 들어보니까 남한보다 북한이 지하자원이 훨씬 더 많대요 하면 합시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 난 뒤에 40년 60년 지난 뒤에 돌아보니까 훨씬 더 조건은 조건이 충랄했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그 북한 땅은 지옥의 땅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 여러분 봐봐요 육로가 막혀버렸잖아 북한을 지나가야 중국하고 러시아나 가는 육로가 딱 차단되고 우리는 동해바다에서 앉아서 오줌밖에 못 사 밑에는 밑에는 옆에서는 일본이 딱 갈들고 있지 위로로 올라갈 수도 없지 완전 고립된 땅댕거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하면 성교하게 노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 우리 선조들은 교회 질 때 어머니들이 세수 때 이고 와서 모래 이고 다니면서 교회 짓고 집 팔아 땅 팔아 교회 지었던 세대들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사 지금의 대한민국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댕거리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정치인들이 잘해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교들이 금년 즐겁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허리띠를 쫄라매고 기도하고 방금 부르지는 결과 지금 이 기름진 대한민국 땅이 되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 빚을 잘 청산하고 무너지지 않고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식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잘못된 사상 어떤 잘못된 인간이 만드는 사상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뿌리내리고 있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5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여러분 우리 5천 년 동안에 우리나라 민족이 경험한 역사를 한번 보면 단 하루도 단 일년도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부강하게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 조금받치는 이야기들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 쌀만 먹었던 이야기들 보리콕의 이야기들 학질로 죽어가고 연병으로 죽어가고 그린들인 담로했던 민족들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바꾸신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 보세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희망도 없던 나라 인구도 적고 그리고 키도 짜리몽땅 하고 그랬던 민족을 하나님 들어서 세계의 열방을 위하여 쓰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정치인이 물론 목사는 괜찮아요 내가 거리에 나가서 살아온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없어 목사는 참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들의 나라입니다 영국의 신앙의 바퀴를 피해서 메이플라우를 타고 153명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 건널 때 목숨을 끌고 가슴 속에 담아놓은 희망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는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영국은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어딘지 모르지만 배가 흘러가는 대로 한번 가보자 한 번도 그 먼 바다를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메이플라우에 몸을 담고 배가 흘러가는 데로 갔더니 아메리카 대륙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프리미어사항에 도착해가지고 그 추운 날 벌러블를 떨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예배드리고 그들이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짐을 짓는다 그러면서 꿈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이 업한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이 도시에서 비추는 밝은 불빛이 전세계를 비추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전세계에 비추는 나라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계 역사에 유래 없는 300년 만의 초인류 강대국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미국은요 전세계에 성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들은 가슴은요 절대로 그들의 가슴에는요 우리만 잘 살자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복을 받아도 전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고 전세계 열방을 살려야 된다는 그 믿음 하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땅을 누가 살렸습니까 그 청교도들이 살린 거라니까 이 땅에 성교사는 언제 우리가 학교가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교회가 있었으면 언제 우리가 병원이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농사짓는 법을 알았으면 그런데 그 성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술 끊게 만들고 거지들 병원 지어주고 교회 지어주고 학교 지어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털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건너왔고 우리 교회에게 건너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역사에 슬픈 수리받기를 잃은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난했을 적에는 하나님 경호해하고 그래서 축복해 주시면 성교하겠다고 말했다가 하나님이 그 달콤한 말에 쏘아가지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부분 기름기가 들어가면 다 타락했어요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지금 그랬고 대한민국도 지금 얼마나 타락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 나라에서 학교 다닐 때 체포를 만들어가지고 매주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케렘이 대통령 때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공공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입법을 통과시켜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미국이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예전에 미국 가면 정말 가서 살고 싶은 나라 꿈에도 그리는 나라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적에 미국 사람들 경험 많이 했어요 정말 이 심성이 아름다웠어요 그냥 아버지 같은 사람 주님 같은 사람 특수님 인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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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미국 사람 하면 존경하지 않아 왜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기름지니까 타락하니까 극단적 이기주의가 돼요 아메리카 프리스티를 외치는 이상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니까 지금 누가 미국을 존경합니까 성교사들도 없어요 뿐만 아니고 성교사들을 환영하는 미국 성교사 환영하지 않아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성교사를 환영하는 나라 아닌지 아십니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야 왜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별로 잘생긴 것도 없어 비교해봐도 나 키도 별로 안 크고 아니 그냥 하는 소리야 왜 좀 이러고 좀 웃어도 어떻게 했냐 왜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예배를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요 봐도 동양원에 가도 뭐 그렇고 그렇지 미국 사람들은 키도 크고 뭐 이런데 근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 역사인데 한국 성교사들은 다 환영해줘요 지금도 환영해줘요 근데 이 무슨 역사의 자랑이 장난인지 모르지만 이제 성교사로 성교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단마다 골머리를 알아요 성교사 지원생이 없어요 성교 대학을 다 문 닫아요 다 문 닫는 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대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아이들을 길러서 그 친구들 성교사를 보내야 된다 그 생각은 돈은 우리가 줄지라도 그렇게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애국심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며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땅이 어떤 권력자가 지배하고 어떤 돈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땅떡으리하자 인구수가 적어도 백성의 민도가 높아지면 아 한국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한국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이다 한국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다 이것만 딱 심어주면요 나라는 강대국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무기 좋다고 강대국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 그 어느 역사도 무기로서 세상을 청복한 나라는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서면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지목심 탐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부강 헌망성세는 그 민족의 도덕성과 믿음과 그 의식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돼요 뭐냐 하면 욜로족 없어져야 됩니다 아멘합시다 써다에 없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도 도덕적 회의가 얼마나 왔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저 교회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도세력입니다 이 교회는 정치의 권력을 얻기 위한 주도세력이 아니고 민족과 백성들의 정신을 지켜가는 주도세력이란 말입니다 아멘합시다 그러면 하악 똑같은지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개몽시키려고 그러고 정신 세력에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의 성도 늘어나지 않고 교회 안 되는 것을 시대 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은 시대 탓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크게 하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시대 탓만 우리 일어나 전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시간만 계속 전도지에 우리 뿌리게 만들잖아요 계속 전도지 보든지 안 보든지 계속 인쇄하고 쉬지도 만들어주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성도리 딱 퍼져가지고 이제 부흥이 돼 그러나 교회 부흥과 전도는 다른 거라니까 성교도 해야 되고 전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합시다 그리고 그러면 역사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굶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남아있게 만들어야죠 교회가 홍황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기도물이다 주님이 주기도물 핵심이 뭐냐면 나의 킹덤 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 기도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걸 포기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일어나 자꾸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법을 따라 나라가 만들어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나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 나라의 주인의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하고 나라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을 경호해하면 이 나라는 지켜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양갈래 너무 대립하고 있어요 좌파 우파 경상도 전라도 여러분 물어봅시다 저는 경상도고 여기 전라도뿐 많이 계세요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한임의 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이 정치인들이 나쁜 거예요 김대중 씨하고 김영삼 씨가 만들어 놓은 이게 이게 말로 측패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한 번 해먹을 낳고 표호들 낳고 막 전라도 가서 우리 전라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경상도 가서 김영삼이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 다시 외칩니다 우리 예수민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뀌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동창이면 눈감아줘 아무리 잘못해도 고향 사람이면 눈감아주고 아무리 잘해도 고향 사람 아니면 등 돌려 그건 망할 짐조입니다 다음 선거 때는요 고향 따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쌍하다고도 찍어주지 마라 내가 박근혜 당했어 누구를 찍어야 되면 정의로운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제가 보니까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예수민 사람 많고요 국무총리도 예수민이고 제가 아는 모산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너무 힘들어서 신앙의 지주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민 사람 일어나서 우리 예수민 사람 뭔가 막 도우고 한다고 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거나 욕심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 깨끗하게 누구를 세워야 우리나라가 잘 될까 누구를 세워야 정의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갈까 이것만 딱 생각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민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남의 것을 탐하거나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아맨 합시다 여러분 뭔가 생산을 해내야 먹고 살 수 있죠 나라가 지켜질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시민단체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만 5천 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난 놀랐어요 그런데 그 만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 세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존들입니다 존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공장을 세워야죠 일어나 농사를 짓고 일어나 고기를 잡고 할렐루야 일어나 땅을 흘려야죠 그리고 수많은 데모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 데모해가지고 이익 찾는다는 거죠 이거 국가의 조미예요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민의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에 다가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야죠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죠 믿음의 사람은 도우로 돼 있습니다 도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뭐 개도요 제가 상가에서 깨져가면서 월세 450만 원 시작하면서도 도움을 제가 정말 거절했어요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뭘 끝도 없으면서 성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돕는 자를 축복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 백성들이 정의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해달라고 꼭 잡아라지 아니하고 아멘 합시다 그리고 선거철 때 아 내가 뭐 뭐 해주겠으면 해주겠으면 이런 사람 찍어주지 마 그 사람은 다 사기꾼들이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자기 세금 가지고 세금 가지고 국가를 운영한다면 세금을 정의없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애 많이 줘 내가 애 다 키워주겠으면 이러더라고 아니 어떻게 자기 애 혼자 어떻게 애를 엄마가 키우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도 민도가 높아져서 아 저거 사기성이구나 저거 정의롭지 못하구나 인기 걸리고 하는 발언이구나 그런 이름을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만 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 후손이 살아야 되고 우리 훈대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합시다 만약 지금 우리 흥청망청하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해서 모라토리엄 선언대고 전기불 꺼지고 수도불 단수되고 그 높은 엘리베이터 32층까지 걸어 올라다녀봐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씩 물로 못 내리고 지옥된다니까 그런 날이 없을 거라고요 하루아침에 올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누가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도 어떤 이도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세워야 돼요 요즘 개헌 이야기를 하는데 여론에 의하면 85% 이상이 개헌하자고 정치인도 68%인다고 그러는데 개헌을 왜 합니까 개헌을 하는 것은 법이 잘못됐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거죠 사람이 만드는 법은 완전하지 않아요 다 이 단체들이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드는 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입법 로비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다 인간의 법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소크로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 무호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어도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행복하고 이 나라가 완전하려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초하여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처분을 강화한들 죄가 없어집니까? 죄는 벌을 많이 준다고 바뀌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면 형법이 필요할까요? 민법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세상은 천국같이 바뀝니다 이해가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예전에 비해서 지금 아이들은 훨씬 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아요 그런데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하다 말하지 않아요 정의롭냐? 아름다운 가슴을 침해내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 어른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뭡니까? 청소년들의 휴화범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아이들을 만들어내었느냐의 말입니다 누가 유예 장난 프로그램을 만들었느냐의 말입니다 어른들이 다 만든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적도 올린다고 주일날도 학원 보내고 교회 안 보내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지식이 많아서 훌륭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 많다고 인격이 더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잠은 22장 6절에 마땅히 지킬 것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어두운 밤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누가 화려한 불빛의 유혹 속에 어린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부부도 선생도 그 어떤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갈지니라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며 손목에 매며 가슴발에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말씀만이 나의 정육을 이기게 되고 욕심을 이기게 되고 유의심을 이기게 되고 탐욕을 이기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미인들만 뽑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쁜 여자를 좋아해요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우리 손주가 있잖아 내가 어쩌다가 먹을 이놈이요 우리 근사님들이 오라면 싫어한다 그런데 우리 청년 여자 청년들이 오라면 좋아가지고 블랙 눈을 타고 조그마한 눈을 타고 이런다니까 이게 웃으기 소리로 그러고 어쨌든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볼 수도 없이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라고 꿈을 주라고 사는 성도 여러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법으로도 안 되고 칼과 창으로도 안 됩니다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우리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어야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가의 중심 세력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조금 빛난간 이야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도와도 거기에 콩꿈을 얻어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도우는 이유는 당신이 정의롭게 생각되니까 나라 잘 숨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끝내라 아멘합시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정치인데 우리 성도님들 돈 벌면 자는데 돈 좀 가져오셔요 내가 만들 테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법은 사람이 집행하는데 사람이 정의로 와야 돼요 아멘합시다 사람의 양심이 정의로 와야 되는데 대부분 고시 공부하면 어디 가서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소리 읽으면 해분해서 괜찮아요 절에서 간다니 절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공짜로 먹여주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물론 환경도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적으로 진리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일어나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일어나 공부할 수 있는 그 공간 못 만들어 주느냐의 말입니다 이게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거 할 수 있으면 원합니다 내가 성교 끝나고 나는데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공짜로 와서 공부하고 먹고 판사되고 검사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요 날라리같이 믿어도 그래도 교회 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론을 들으면 찔리기도 하잖아 왜 안을 안 합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찔리는 것도 없어 죄를 욕심으로 지는다니까 우리 사바시는 분들 빨리 돈 벌이 가져오세요 그 뭐야 공부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하는 고시원 지어줄게 공짜로 전 올 공짜 그 대신 매일 성경 보고 예배 나오고 교회 바로 옆에다 지어놔야 돼 아니요 바보 같은 사람 나라의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잡아야지 주님이 땅을 증복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우리끼리 예배들이 무슨 소용이 되느냐의 말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잖아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라가 믿는 사람들이 주도세력이 되어서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가 경제가 살아나고 그리고 국가의 민도가 높아져야 성교사들이 파송될 수 있어요 나라의 이미지가 성교사의 이미지가 똑같이 가요 아멘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백성들 되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